서울에서의 방송은 올해 9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서울시 미세먼지 주입회와 경로 발령 횟수가 모두 15차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를 넘어섰다며 서울의 3월달 중심 미세먼지 농도는 2분방대차당 44분방으로 공식식소를 시작하는데 가장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남측과 마찬가지로 물이 공격당해도 잠을 늘어놓은 미세먼지가 시작됐습니다. 소방통신도 석붕으로 미세먼지가 흘러들어서 전국의 여러 지역으로도 고잉거리가 쌓이고 대기체도 없이 나빴다고 보도했지만 우리 주민들은 심각성을 유식하지 못해 미세먼지가 발생해도 마스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에 의한 수익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172개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도도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5번기구마 지난 2017년 전국은 세계 거상통계사당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양 2배, 3,8명 중 100이 오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남측 상국의 열쇠에서 전국을 그리기시키고 있습니다.